안녕하세요 클래식 기타 치는 기타리스트 이건아입니다 오늘은 F코드 즉 바코드에 대한 내용을 담았는데요 혹시 여러분 F코드 잡으실 때 이러고 계시진 않으시죠? 아니면 뭐 이런 뻘짓을 하고 계신다 거나요? 우선 F코드는 왜 어려울까요? 우선 손가락을 한 개 이상 누르면 사람에 따라 경우에 따라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둘째 손끝이 갈고리 모양이면 쉽게 눌리는 반면 만약 손가락이 납작하게 눌린다면 상식적으로는 힘이 더 들어갑니다 그리고 만약에 스트레칭까지 요구된다면 더 어렵겠죠? 그럼 방법을 알려드리기 전에 왼손에 대한 몇 가지 포인트들을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한 음을 누르는데 많은 힘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위치 잘 잡으시고 그 다음에 갈고리 모양으로 적당히 잘 눌러주면 소리가 아주 쉽게 나는 걸 확인하실 수 있겠죠 즉 한 음 이상을 칠 경우에는 힘 분배가 잘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이제 F코드 접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많은 영상들에서 1번 손가락, 즉 검지 손가락을 먼저 누르라고 하는데 저는 거꾸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약자를 우대하라고 여러분 배우셨죠? 여러분의 왼손의 약자는 새끼 손가락입니다 약자가 우선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고 검지 손가락을 살포시 덮어보세요 그래서 우선 갈고리 모양으로 누른 손가락들이 소리가 잘 나는지 확인해 보시고 이 손가락들이라도 우선 힘 배분이 잘 돼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 후에 1번 손가락을 한꺼번에 다 누를 생각하지 마시고 우선 6번 줄만 눌러보신 다음에 그 다음 6번 줄의 힘을 빼고 1번 줄만 한번 소리를 내보세요 2번 줄도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되 2번 줄은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습니다 F마이너의 3번 줄은 정말 어렵습니다 이거는 프로들도 어렵다고 느낄 부분일 수도 있는데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포인트는 한 음을 소리 내는데 바하로 잡아도 큰 힘이 안 든다는 점이죠 그래서 얼마나 세게 누르는 것이 아니라 결국 바하 부분의 힘 배분이 문제라는 겁니다 6번 줄 소리가 날 때의 감각이랑 1, 2번 줄이 소리 날 때의 감각을 합해야 한다는 거죠 어려운 코드를 잡는데 일시적으로 힘을 빡 줘가지고 소리를 내면 자칫 안 좋은 습관을 들일 수도 있고 무엇보다 병을 유발할 수도 있겠죠 헬스 시작한다고 왕자 생기지 않는 거랑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왕자를 만들고 싶다면 특정 동작이 왕자를 만들어줄 거라고 믿고 꾸준히 해야 다치지 않고 언젠간 왕자가 생기죠 기타랑 똑같습니다 무리하지 않고 편안한 상태에서 필요한 만큼의 힘만 줄 수 있는 훈련을 하다보면 어느새 F코드뿐만 아니라 다른 코드들도 잡혀있고 여러분들은 기타의 고수의 경지에 다달아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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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